있어요. 잠깐 좀 이제 특강 좀 소개 좀 하면 우리 그 추석 때 추석 연휴인데 바쁘신 분은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뭐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9월 20일과 20일과 21일 날 이틀에 걸쳐서 학교는 특강이 좀 있는데 특강 잠깐 소개하자면 자 21일 날은 스피드 핵심 체크라고 해서 간단히 전범위에 대한 전범위 말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학원에 오면 예를 이렇게 줄 거예요. 여기 암기 코드가 있고 뒤에 핵심 체크가 있어요. 다 했던 거야. 우리 뭐 처음 하는 거 아니고 물론 우리 공부하는 거 다 했던 걸 하는 거지. 어찌나 빠른 시간에 한 6시간 7시간에 걸쳐서 학교는 말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범위를 쭉 제가 정리해 주는 시간이 첫째 날 20일 날 핵심 체크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투자와 간평. 결국 이제 제가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아직 좀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단원이 투자론과 간평이더라 라고 해서 투자론 간평을 두 단원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물론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더 걸지 몰라 나도. 그래서 투자 간평을 이 두 단원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론 정리하고 간단히 이 전날에 했던 이론 정리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고 이 테마에 관련된 지문을 가장 중요한 지문들을 다시 정리해 주고 최근 4년 5년 동안 나왔던 투자론과 간평 문제의 기출 문제를 해석해 주고 이제 만약에 이게 7시간 정도 된다면 한 2, 3시간 이론 정리하고 투자론의 계산 문제 최근에 나왔던 4, 5년간 나왔던 계산 문제를 다시 풀어줄 거고 간평도 마찬가지로 이론 정리하고 지문 정리하고 기출 문제 풀고 마지막에 감정평가에 나왔던 계산 문제까지 풀어줘서 두 문제를 풀어주는 거. 이 두 단어를 풀어주는 게 이제 그 두 번째예요. 우리 계산 문제가 보통 10문제 나온다고 해보죠. 평균 10문제 나올 때 여기 여기에서 5문제가 나와요. 즉 여기에서 보통 3문제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보통 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둘, 셋 나올 수도 있고 셋, 셋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0문제 중에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론을 알면 계산 문제도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추석 때 혼자 공부하기 어렵고 집에서 공부 잘 안 될 때 학원 나와서 같이 선생님이랑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때 오셔가지고 하면 되고 뭐 수강료야 뭐 그랬대요. 4만원은 4만원인데 같이 하면 6만원이래. 시간은 뭐 6시간, 7시간 보통 잡는데 많이 길지는 않을 거고 정리했던 거, 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 번 저랑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선생님을 위해서 안 오면 부담되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돼. 공부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은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정 안 되거나 학교는 부족한 사람만 와가지고 같이 한 번 천천히 잘 정리할 거니까 명절 잘 보내시고 아프면 안 돼. 몸 관리 잘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